딴따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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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ANG 뉴스입니다 방금 들어온 긴급속보입니다 생태계 교란적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가 마트 내 수족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태계 교란적인 미국 가재는 현재 수입, 사육, 유통, 판매 전부 다 금지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NG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재가 마트 내 수족관에서 판매한다는 제보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제보가 있는데 심지어 이 제보자 분은 이게 미국 가재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셨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미국 가재가 아닌가 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트 내 수족관으로 가서 한번 진짜로 생태계 교란종을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마트로 가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쓰 고 자 여러분 저는 현재 생태계 교란종이 있다는 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찍냐면 여러분들께 절대 부담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지역이 노출이 되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미국 가재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만 봐도 미국 가재가 맞죠 요 녀석 한 마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보를 받았을 때 엄청 많다고 했는데 다 분양이 됐나봐요 이 분양이 된 것도 사실 어이 조그만 흐르기가 성질이 있네 분양이 됐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키우다가 방생하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개체수가 요거는 제가 한 마리 구매를 해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가재가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사육 유통 수입 이런 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가재 동해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생태 교란 중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직원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12시에 왔는데 오후 1시 반에 문을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마리 돗대 남았거든요 돗대가 제일 맛있죠 여러분 야 너는 진짜 너무 명확하다 너무 미국 가재야 진짜 가격은 15,000원 더럽게 뭔가 몰랐구나 헨탈이 7,000원이었는데 200프로 뛰었네요 리발렛기 그분에 맨날도 있는데 생각하셨어 아뇨 아 이거는 미국 가재처럼 생겼는데 블루크로우라는 종류에요 요거는 생태 교란종이 아닙니다 얘 한 마리만 주세요 한 마리밖에 없죠 아 여기도 있었구나 두 마리 다 주세요 사장님 여러분 여기도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안 보였는데 이렇게 숨어 있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태 교란종 두 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생태 교란종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채로 지역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 게 이 갑각류들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이런 이동식 냉장고를 들고 다닙니다 안에 얼음까지 해놨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은 100% 죽습니다 하나 번요 비싼 건데 깨질 뻔했네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녀석들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트 내 수족관에서 미국 가재라고 추정되는 가재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우선 이 두 마리를 보시면 이 한 마리는 클라키가 육안으로 봤을 때 확실합니다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쩜쩜쩜쩜쩜쩜 이런 문양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클라키의 문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미국 가재 클라키라고 확신을 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대충만 보셔도 쩜쩜쩜쩜쩜쩜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의심이 되냐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가재 중에 오렌지 가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정신명칭 어떻게 들어오냐면 미니 오렌지 가재라고 들어옵니다 그 녀석 생김새가 이 녀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녀석은 집게가 좀 큰데 얘는 집게가 굉장히 얇잖아요 이 집게가 얇은 게 미국 가재 클라키의 특징 중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 미니 오렌지 가재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거는 유해종이 아닌 미니 오렌지 가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비교 대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여기서 왕복 6시간을 또 운전을 해가지고 실제 야생에 사는 클라키를 잡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운전 6시간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패차요 레츠 고 근데 여러분 막상 가도 클라키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잡아와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 제가 저번에 여기서 잡았던 게 한 2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가서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연못이 아 이거 놔 금붕어가 있네 누가 금붕어를 풀어놨나봐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다 새끼 구피입니다 자 보세요 구피예요 구피 이것도 전부 다 외래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렌지 클라키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렌지 클라키는 안 보입니다 원래 있으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밤이라서 있으면 무조건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안 보이네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야 이거 뭐 금붕어 먹는 콘텐츠로 바꿔서 아 죄송해요 여러분 금붕어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중적인 거라 야 이거 다 구피다 진짜 엄청 많습니다 구피가 여기서 번식을 한 거 같아요 저기 또 금붕어 한 마리 보이시죠 예쁘네 색깔도 근데 오렌지 클라키가 안 보이네 원래 얘네는 양이성이기 때문에 밤에 무조건 나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이야 제가 봤을 때 2년 전만 해도 미국까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랐을 텐데 근데 미국까지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생태계 교란종으로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싹뿌리를 뽑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저 주황색 뭐 있는데 이거 뭐지 어어 시야시야 리발 얘네가 이런 돌 밑에 은신해 있거든요 없죠 지금 야 이거 종말 했나 보다 다 다 다행이네 콘텐츠 못해도 저희 금붕어 개많아요 금붕어 무슨 맛일까 아 죄송해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마리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여기 한번 이렇게 뒤져볼게요 그래 얘네가 여기 안에 숨어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나와서 빨빨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면 없는 거예요 아 리발 롯데네 여기까지 차 타고 3시간 왔는데 하지만 다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또 생태계 교란종인 굉장히 많은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근처에 있는 인공 연못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시간 더 운전할게요 라싹라싹 잠시만요 가려고 했는데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잡을 수 있으려나? 보이나요? 슝 잡았다 여기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잠자리 수채입니다 왕잠자리 얘가 이래 봬도 굉장히 육식성입니다 그리고 모기 애벌레도 많이 먹어주는 익충이기 때문에 처멀리 꺼져 많이 잡아드시지 마세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잠시만요 금붕어 새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너무 귀엽죠 저는 처음에 플래티라는 열대어가 있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비싸게 생겼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 개빠르네 리발 롯기 정떨어져 안 귀여워요 여러분 1시간 걸려서 또 다른 인공 연못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와가지고 겨울에도 애들이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 구피입니다 구피 여기서 저번에 시팡팡이 그녀석을 잡은 곳이 여긴데 여기가 아파트 인근이라 사람들이 유기를 많이 하고 오 개아제비 일로와 리발 롯기 오늘 소풀이다 살짝 타는데 구피 벌써 잡히고 이거는 개아제비라고 물사막이에요 놔줄게 넌 안 먹어 그리고 다행히 여기서 가재가 번식을 못했나봐요 저번에 왔을 땐 여기에 생태교랑 가재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 가재는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미국 가재가 정말 위험하다고 소모이 많이 나서 아마 지자체에서 보이는 대로 다 퇴치를 할 겁니다 여기 밑구리 보이시죠 잡기 진짜 개빡셀 거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얘들은 달래야 돼요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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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기도 모르게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50% 했어요 아 개팔를 안잡아 영.. 아쉐 어우 욕 개날뻔였네 자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런 수풀 밑에 보면은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이 더이상 방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구피들 있죠 얘네들은 워낙 여기에 많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전식을 한 거고 일단 그때처럼 시클리드 같은 열대원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 망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헤헤헤 제 영상 망하는 게 낫죠 생태계 망하는 것보다 차 타고 4시간 정도만 오긴 했어요 다시 4시간 가면 돼요 아이 참 괜찮아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안 이거리 여울이 여기를 따라서 쭉 나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도 가재가 있으면은 발견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어디보자 흑이 누구 없소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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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있다 자 보시죠 여러분 미우가재입니다 빠를 것 같은데 손으로 잡아볼게요 미우가재가 활성도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빠르고 아니면은 느리거든요 지금 수온이 차갑지 않아서 활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 1 개빨라요 집중해야 돼요 너는 지졌어 잠시만요 저기 틈으로 도망가고 있어 와 없다 와 놓쳤어 여기 물렸거든요 여러분 와 놓쳤다 이걸 놓친다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얘네가 어차피 멀리 못 가요 자 일단 생태계 규란 중 미국까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니 물렸는데 어우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여기 지금 집게 잡고 띵띵 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물리면 아픕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주변에 있어요 저기 있다 이럴 줄 알았어 커지 같은 놈 자랐다 이래 아하하하 암흑하십니다 여러분 암흑하 와 물린 줄 알고 개쫄았네 얘는 일반 미국까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미국까지 가 이런 작은 연못에 있어요 리발덩크 랄끼야 야 이 리발랄끼야 넌 물도 안 줄 거야 어차피 넌 뒤져야 되니까 세태계란정은 지역을 옮길 때 무조건 죽여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 잘 안 보이네 くくくく 수와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에 있니 리발랄 posso Queens 노래 개록 같네 나중에 라온이가 이 영상 보고 절대 따라하지 않길 게 ju Haven 머리카락 보이라 계곡 같은 생태계 God 라온아 미안해 아빠가 이 모양이라 그냥 보고 웃어라 우리 아빠 아니야라고 하지 마 친구들한테 아빠 당당하게 헌터팡이라고 말해 난 네 아빠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게 여러분 롯데스 얘 없어졌어 어 있었는데 제가 어디 떨권나봐요 제가 온 동선을 그리며 찾아볼게요 아니 이걸 어디에 떨궜 내가 얘가 이걸 타고 올라올 수는 없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방생활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찾아볼게요 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아 진짜 어디에 떨군 거야 제발 미국까지 한 마리만 더 나와라 나 진짜 이거 만회해야 영상 올릴 수 있거든 와 씨 돛대였니 여러분 진짜 미국까지 그 한 마리나오고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제발 여기 숨어있으면 나와 제발 나와 한 마리만 어딨니 오렌지 글랄랄랄라 기레기야 찾았다 찾았다 여러분 찾았어요 찾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렌지 클러키가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얘네 활성도가 높아서 굉장히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못 도망가게 어 죽었니? 살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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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여깄다 잡았다 아 잡았습니다 아 오렌지 클러키 같은데 노멀 같기도 하고 살짝 애매하거든요 자 일단 키 오렌지는 아니고 노멀 같습니다 어쨌든 잡았으니까 비교 대상은 있습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적당히 비교할 수 있는 사이즈 같거든요 아 다행이다 한 마리 잡아가서 자 여러분 좀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야 이 장구앱이랄기야 저 녀석은 물장군인 척하는 장구앱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야 이거 또 안 보이네 진짜 얘네가 뜨문뜨문 보이네 오 뭐야 맥이야 맥이 맥이가 과자 다 잡아먹었겠는데 여기 참고로 저렇게 조그만 게 나왔다는 거는 번식을 했다는 겁니다 저 조그만 거를 구해서 방생하기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을 했다는 게 더 확률적으로 커요 여러분 아까 그것도 잡아가지고 비교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진짜 진짜 가지 안 보인다 지금 정말 꼼꼼하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한 마리 놓쳐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야 이거 뭐야 비단잉어들도 있네 여기 우와 비단잉어 맛있을라나 나중에 잡아 먹어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재가 위쪽에서 많이 잡혔잖아요 왜냐면은 아래쪽에는 자기들을 먹을 수 있는 잉어나 이런 포식자들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애들이 위쪽으로 다 이동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먹히고 해서 개체수도 감수가 되고 뭔가 이 연못은 활기를 띠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자 일단 밑에는 지금 개체수가 없는 거 같아서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아까 그리끼예요 전 뒤졌어 찼다 여러분 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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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놓친 리끼 똑같이 했어요 도주로 차단 도주로 차단 오케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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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신아 들어왔어 너는 뒤졌어 너는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떨어져요 너 절대 안 놓쳐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안 놓쳐 오케이 절로 날렸다 아유 너도 진짜 멍청하다 아까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아 영상 올리겠다 진짜 미친 줄 알았는데 들어가 이렇게 여러분 색깔 보면은 왼쪽이 확실히 좀 연합니다 오른쪽은 진하죠 새끼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물을 와 큰일 났다 또 놓고 싶어 했네 색깔이 두 개가 차이가 없네 이게 영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 육안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집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잡아서 너무 행복하다 이 이 이 이 넌 나한테 안 돼 이 교란족네 이키야 어휴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왔던 첫 번째 장소로 다시 와 또 있다 또 있다 여기까지 있어요 방금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이거 잡기 겁나 빡세겠다 제발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잡아 아 없다 와 얘네가 이 이끼 안에 들어가 있네 이러니까 못 잡지 대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다 천천히 천천히 자 일단 위에서 아래로 덮쳤습니다 이건 아마 못 나갈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올리냐인데 잡았다 너도 키미라 이키야 여러분 요쪽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좀 꺼져라 개아져비 번지라 이키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줄새우도 있습니다 엄청 빨래요 사라질걸요 예예 꺼져 그리고 이 녀석들이 분명 요런 풀 사이 있죠 저런 틈에도 은신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이는 놈들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야 이거 쉽진 않다 야 더 이상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녀석들은 생태의 교란족이기 때문에 죽여서 집에 가져가서 마트에서 사왔던 거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펀치야 이키야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잡아서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야생에 사는 클라키 세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왔으니까 기존에 마트에서 구입했던 두 녀석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클라키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야 저렇게 대충 보고 알 거면은 왜 굳이 잡으러 갔다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트넷 수족관에서 팔고 있던 이 녀석을 사올 때 그 수족관에 이 녀석의 원산지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녀석의 원산지가 태국으로 되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 가재라면은 원산지가 미국이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온 거냐 바로 미국 가재 클라키가 아니라 알렌이라는 학명으로 들어온 겁니다 보통 미국 가재라고 불리는 애들은 클라키라고 부르잖아요 이 클라키의 정식 명식이 뭐냐면은 프로캠브런스 클라키에요 근데 원산지가 태국이라고 되어있는 녀석은 클라키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알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알렌이라는 종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녀석도 앞엔 똑같아요 프로캠브런스 알렌이에요 이 알렌은 뭐냐 가재를 조금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허머라고 하는 녀석인데 실제로 이 허머라고 하는 녀석은 수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허머가 즉 알렌이기 때문에 알렌이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클라키가 아니라 알렌이어가지고 수족관에서 판매해도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푸른가재라고 적혀있는 게 알렌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알렌이는 각각이 떨어져 있어서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미국가재 클라키라는 녀석을 보면은 미국가재는 공간이 없이 딱 붙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야상에서 잡은 미국가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 견갑이 요렇게 요렇게 가면서 여기가 지금 붙어있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녀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똑같이 이쪽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좀 특이한데 요 녀석을 제가 봤을 때는 오렌지 클라키와 요 미국가재의 색깔을 살살 섞은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요 녀석도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빛 반세 때문에 정확히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한번 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붙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알렌이는 애초부터 오렌지 색깔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알렌이라는 종류에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은 뭐냐면요 갈색, 푸른색, 초록색 계열 요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오렌지 색깔이 나올 수가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클라키는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붉은색, 이걸 보통 노멀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수족관에서 사온 오렌지색, 그리고 화이트 클라키라고 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방생이 돼서 제가 옛날에 잡았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스트 클라키, 블랙 클라키, 뭐 여러 가지 등등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색깔의 클라키든 잡으면은 바로 퇴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클라키라는 종류가 전부 다 생태계 교란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절대 유통, 수익, 사유, 판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수족관에서 사온 녀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00% 클라키라고 말했던 이 작은 녀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녀석도 보시면은 등값이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는 정말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이상하게 빛 때문에 얘네가 빤딱거려서 잘 담기지가 않는데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얘는 클라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는 느낌, 얘도 보시면 여러분 붙어있습니다 안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단지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오렌지 색깔이 안 붙어있는 거고 경관 라인은 확실하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클라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족관에서 판매했던 이 두 마리 다 클라키가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은 현지에 아주 많은 수족관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족관 주인분이 저처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사실 저는 엄청 이슈화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수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애초에 위에서 허가 내려주는 사람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구별을 해야 이 녀석을 수입을 허가를 해줄지 아니면 수입허가를 안 해줄지 아니면 클라키를 알렌이라고 해서 데려오지 말고 진짜 알렌이만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인데 위에서 일단 괜찮아요 라고 허가를 내려주니까 전부 다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판매돼서는 안 될 생태교란종이 전국 각지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마트의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마트는 어떻게 보면 입점하는 곳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수족관은 따로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사는 지역 주변에 수족관만 가더라도 생태교란 거북이를 판매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버쿠트를 봤어요 붉은기 거북은 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전부터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알아서 붉은기 거북이는 본 적이 없는데 리버쿠트를 하는 생태교란 거북이를 판매하는 것도 봤고 심지어 보석 거북이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도 생태교란종입니다 이 보석 거북이라는 녀석도 판매를 하는 거 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보석 거북을 남생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것도 봤어요 살짝 설명을 덜 붙이지만 이 보석 거북이는 왜 생태교란종이 되느냐 이 녀석이 남생이랑 같은 과의 거북입니다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같아서 교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생의 환경을 파괴할까 봐 보석 거북이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 보석 거북이도 중국에서 건넌 외래종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생태교란종이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유감이고요 저는 솔직히 제보를 받았을 때 이게 미국까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보자가 보내주셨던 그 미국까지는 정말 큰 미국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완전 성체였고 생김새도 제보를 받는 사진부터가 그냥 클라키였어요 근데 또 정말 충격적인 거는 제보자 분이 보내주셨을 때 그 수족관에 미국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뒤인가 갔거든요 이 두 마리만 남은 겁니다 미국까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옛날에 키우셨던 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키워봤거든요 정말 죽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히터기를 틀지 않아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키우는 게 절대 죽을 일은 없고 다 분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교란종인지 모르고 그냥 오렌지 색깔 가재 보면 예쁘다 보니까 우리 아들 사주면 좋겠다 우리 딸 사주면 좋겠다 우리 여부 키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구매를 하신 거예요 분명 생태교란종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셨겠죠 제보자 분도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시고 나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생태교란종이라서 저한테 양심 제보를 해주신 거였어요 어쨌든 제보자 분께 일단 제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많이 보시는 알렌이라고 해서 데려오시는 수족관 관계자 분 계시면 더 이상 수입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알렌이가 아니라 거의 다 클라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미국까지는 2008년도에 애초에 2급 생태계 위해종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도 마트에서 계속 팔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급 생태계 위해종은 판매를 해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제가 가재동호회 같은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일산호수공원에서 미국 가재를 봤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빠를 졸라가지고 아빠랑 갔다가 결국에 못 잡았지만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뉴스 매스컴을 타고 나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는 게 뜨고 나서 환경청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 100명한테 미국 가재가 생태교란종인 거 알았어야 하면 90명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재동호회에서도 생태교란종이 된지도 모르고 미국 가재를 개인 거래로 많이 살고 팔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혹시 만약에 이 수족관에서 알고 이거를 그냥 수입하는 사장이 계시다면 이거는 좀 멈춰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계속 퍼져나가면요 얘네는 한두 끝도 없이 퍼져나요 지금 영상강 미국 가재가 다 먹었어요 거기 가면 미국 가재가 발에 밟혀요 그렇게 번실력이 엄청난 애기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개체수가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 생태계를 더 많이 파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에서도 판매를 멈춰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녀석들이 지금 클라키라고 밝혀졌으니까 바로 추메앨름 해봐야죠 이 이 이 이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 가재들로 뭘 만들어 먹을 거냐 바로 감바스를 만들어서 추메앨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바스라고 하면 사실 새우랑 마늘이랑 통후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름에 쫙 한 다음에 바게트빵 위에 딱 올려가지고 추메앨름 하는 게 바로 감바스거든요 새우 대신에 저는 미국 가재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이 미국 가재들이 야생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야 하나 둘 셋 닦아지 러가자 목욕 하러 가자 아니야 하나 둘 셋 와텔야 그렇지 닦아줄게요 라삭 라삭 어때요 은혜야 이런 모습이 지금 이해해 주세요 의기가 지쳐가지고 욕이 좀 저한테 나오거든요 라훈이한테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다 받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됐어 은혜야 거쳐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다 씻어으면 손질을 해야 되는데 가재를 손질은 정말 간단합니다 꼬리를 펼치면은 이 가운데 꼴이 있죠? 여기를 살짝 딱 꺾은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쭉 빼면은 내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재 손질 끝입니다. 조그만한 게 조금 힘들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오 얘는 은혜야. 보여? 응. 얘는 보이지도 안다. 뭔가 있긴 해. 이러면 좀 보여? 자 이게 보시면은 그냥 허연색이 달랑달랑 거리잖아요. 요거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 보시면은 검은색 뭐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를 많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싹 다 뺐으면은 음! 넵퉁! 던져버려. 퍼즈칩. 물기를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감바사는 얘네를 튀기는 거기 때문에 오 뭐야? 왜 움직여? 아 그냥 그거네. 지금 되게 한숨 쉬듯이 아 근데 그거는 이라고 했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뭔데? 중력 싹놈아. 야 야 그럼 그 뒤에 싹놈아는 뭔데? 그 있어. 그 박사. 아 방금 진짜 개 재미없어. 어차피 편집이야 싹놈아. 자 그러면 이렇게 물기를 말리는 동안 감바사 하면 빵이 들어가는데 무슨 빵이 들어가요? 바로 초빵! 라사 기아호! 라사 기아호! 라사 기아호! 자 여러분 이렇게 바게트 빵 5개 잘라주면은 다 저 멀리 꺼지고 후라이핑! 깽 해줘. 깽! 늦었어. 한 번만 더 안 하면은 이걸로 머리통 맞는 거야. 알겠어? 어. 웃어. 다시 한다. 한 번만 더 깽 느리게 하면은 이걸로 대가리통 맞는 거야. 알겠어? 이 이 이 이. 후라이핑! 깽! 그렇지! 바로! 윙 윙 윙 윙! 뭔데? 오오오오! 맘보우! 바로 엑스트라 버스에 올리브유를 뿌려줍니다. 너 차례야 오랜만 한 번 보여드려라 곰팡이 분해를 한테 하나 둘 셋 큐 아노노논 아 진짜 아노노논 여러분 제로이 나올건데 감바스의 기본이노냐 기본이나물 너 오늘 쩔면 지지는거야 감바스의 기본이노냐 바로 왜 기본이노냐 뭐 한거야? 기본이 뭐냐 와 내가? 김은혜한테 이런 말고 절절히 김은혜한테 감바스의 기본이 뭐냐 입을 크게 벌리면 된다니까? 자 여러분 감바스의 기본이 뭐냐? 흩날려라! 마늘! 하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라면을 일단 아아 뭐랄지 진짜 라면! 마늘을 일단 푹 푹 삶아줄게요 라면! 아 진짜 도라이냐? 라면을 푹 삶아주겠답니다 야 이 ㅅㄴ 모르겠어 이것 찍어 내일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마늘이 기름향을 내주는 동안 아스파라거스를 넣을건데 이 아스파라거스를 은혜가 리을로 할겁니다 하나 둘 셋 라르라라라라로 오 너 이제 진짜 리을은 마스터구나 맞아? 오 맞아 그럼 이거 진짜 해봐 비의부르바 하나 둘 셋 바보라바바바다 그거는 그냥 막 간거잖아 자 아스파라거스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라삭 사무라이 고르동 자 그러면 이렇게 마늘이랑 라르라라라로르가 어느정도 튀겨졌으면 물기를 싹 뺀 이 미국 가재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자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아무 간이 안되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로고추로고추 돌려앟겨 바로 로고로금 로고로금로금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푹 익혀줄건데 이거 가는 동안 바게트빵을 토스트기에 한 번 데워줄게요 그리고 누르면 얘가 쏙 들어가요 디그다처럼 귀엽죠 들어가라 들어갈 이 새끼야 다 됐다 앗 뜨 아 이런 감성없는데 여기서부터 찍어 네 알겠지 다 주작이야 여기서 찍어 알겠지 다 주작이야 여기서부터 지금 알겠지? 다 주작이야? 감상적으로 좀 귀엽게 꺼내는 그런 느낌으로 가자 음.. 다 익었네? 아 잠깐만 초점 나갔어 아이씨 진짜 아이씨 뭐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 바로 터너 자 여러분 이제 이 바게트 위에다가 마늘과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 작은 애들은 통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갬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어때요? 비주얼 멋있네 자 여러분 이제 바로 한 번 먹어볼건데 이 작은 녀석들부터 처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 미국까지 있는 거 바로 통째로 씹어볼게요 얘네들은 조그만큼 통째로 씹어도 됩니다 초반 음 짭조르반이 진짜 맛있고 미국까지의 쑥의 향이 있거든요 뻘냄새가 나요 왜냐면 얘네들이 약간 진흙 이런 데서도 잘 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마늘향이랑 되게 잘 어려워져요 마늘향 사이에 새우의 찐덕한 식감이 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식감이고 미국까지의 잡내 향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나는 새우향? 납스타향? 이런 향이 나요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음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발! 음 쫌작간에 아스파라거스의 맛이 별로 안 맞거든요 지금은 아스파라거스랑 미국까지의 향이 너무 잘 적절하게 배어있어가지고 그리고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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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풍!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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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 그리고 미국까지의 집게가 있잖아요 미국까지들은 바싹 튀기면은 그 껍질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집게들도 다 씹힙니다 그래서 되게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이 녀석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먹어볼게요 좋아! 음! 자 여러분 다음은 바로 이 녀석인데 이거 통으로 먹을 수 있나? 왜냐면 이만한 건 통으로 잘 안 먹거든요? 지금 까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안에 내장이고 꼬리만 이렇게 펼쳐가지고 미니 랍스타처럼 이걸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새우 지금 살아있어요 거의 허리 꺾였어요 초발! 정말 한수가 뭐냐면 소금이랑 후추 간을 정말 잘해가지고 간이 너무 딱 맞고 방금 큰 거 먹었어요 아니요 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딱합니다 얘네가 커가면서 각각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방금 통수로 씹었을때 이가 좀 아플 정도로 딱딱해요 그래도 꼭 씹어먹으면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 이 녀석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새우 까듯이 이렇게 까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거 여러분 안 남겨요 다 먹을 거예요 자 여기에 올려가지고 아니다 그냥 감바스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밍 날아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진짜 그냥 이거는 옛날에도 제가 미국까지 먹으면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조그마한 랍스터 맛이 난다 진짜 조그마한 랍스터 맛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트네 수족관에서 사온 생태계 교란종 미국까지를 잡아가지고 아니 잡아가지고 가요 사가지고 미국까지 감바스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국 가재를 판매하고 계시는 수족관은 판매를 금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설명드린 그 구별법 있죠 그거 보시고 이게 진짜 합법적으로 들어와도 되는 알랜인지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되는 클라키인지 확실히 구분하시고 만약에 클라키가 있다 하시면은 더 이상 판매하지 마시고 폐기처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이런 주제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바로 오토로 아뇨